네 안녕하십니까 주의검을 보내사 멘토링 칼럼입니다. 제가 2019년 4월 11일에 안타까운 그녀 서정희라는 영상 칼럼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1편 2편을 합해서 한 15,000회 이상 조회가 되었습니다. 서정희 씨의 개인에 대한 어떤 아픈 역사를 이렇게 짚어가면서 영적인 원리를 더듬어 보려고 했던 칼럼이다 보니까 특정인의 어떤 이름이 실명이 거론이 되죠. 해서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이기도 했습니다만 서정희 씨가 만약에 목사의 아내이자 전도사라는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지 않았다면 쓰거나 발표를 할 수는 없었을 그런 칼럼입니다. 그분이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면 그분에 관한 이슈는 보통 연예인들 가십에 불과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뭐 별다른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원리를 발견해 보려고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해 보려고 애를 쓸 수 있는 소재가 될 수도 없었겠죠.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칼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KBS 생활 예능 프로그램 같이 삽시다 라고 하는 방송이 있는데 이 박원숙 씨가 맏언니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 김영란 씨, 혜은이 씨 이런 분들이 이제 고정으로 나오고 뭐 강부자 씨, 얼마 전에 김미화 씨가 나왔다가 또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또 문숙 씨, 그 다음에 개그맨 이경혜 씨 뭐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그 좋은 반응을 불러왔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정희 씨가 여기에 지금 최근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지금 이분을 프로그램에서 당장 하차시키려는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됐던 방송 내용을 보니까 라면을 이제 끓이는 장면이 나와요. 서정희 씨는 자기의 방식과는 달리 김영란 씨가 끓는 물에 먼저 면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아, 스프가 먼저다 이렇게 이제 제지를 해요. 하지만 장난꾸러기 같은 표정을 좀 지으면서 김영란 씨가 그냥 그대로 끓는 물에 면을 넣습니다. 그 순간 비명에 가까운 날카로운 목소리로 언니! 하면서 항의를 해요. 스프가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하면서 빼, 빼 하고 외치면서 이 집게로 끓기 시작한 면을 집어다가 라면 봉집에 그냥 철퍼닥 얹어놓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이 장면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당황하게 되죠. 맏언니 박원숙 씨가 황당하고 좀 불편한 표정으로 그 장면을 이렇게 지켜보는 모습이 나오고 자막이라든가 이렇게 편집 부분들도 좀 그렇게 그 감정을 그대로 이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혜은이 씨도 역시 아우 그냥 끓여주는 대로 먹어 하면서 이렇게 조금 피곤한 표정을 짓죠. 문제는 이제 서정희 씨가 굉장히 과한 반응을 하니까 더군다나 본인이 넣었던 면을 끓고 있는 걸 그대로 집어다가 그냥 탁자 위에다가 얹어놔버리니까 불쾌하고 당혹감이 그대로 배어난 표정을 하고 김영란 씨도 물러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아니, 내가 잘못한 거냐 라면에 스프가 먼저냐 면이 먼저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동조를 구하죠. 박원숙 씨는 자기도 면을 계속 먼저 넣어왔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라면 봉지 뒤에 있는 조리법을 보자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거기 뭐 먼저다 이런 답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박원숙 씨가 그 장면을 지켜보던 스태프들한테 이제 거수를 요청하기까지 이르러요. 면 먼저 넣는 사람 하니까 한 명이 손을 듭니다. 스프 먼저 넣는 사람 하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손을 들고 혜은이 씨도 같이 손을 들었어요. 이렇게 스프를 먼저 넣는다고 하는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박원숙 씨와 김영란 씨가 조금 무한한 얼굴을 하면서 우리 때는 이 뒤에 레시피 조리법에 면이 먼저라고 적혀 있었는데 어느새 조리법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스프를 먼저 넣고 구세대는 면이 먼전가 보다 하면서 좀 물러나죠. 혜은이 씨는 분명히 스태프들이 거수 투표할 때 스프 먼저 넣는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혜은이 씨가 손 든 것을 보지 못한 데다가 또 자기가 이 스프가 먼저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편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 좀 서운했던지 이 서정희 씨가 언니는 나중에 여기 붙은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대목들이 상당히 조금 인상적으로 와닿았어요. 서정희 씨의 그런 약간 가시가 숨겨져 있는 그 질문에 혜은이 씨가 좀 뚱한 표정으로 아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슨 죄 지은 사람 같은 표정이에요. 이렇게 서정희 씨는 이 아무 가치가 없는 면과 스프의 전쟁을 진두지휘하면서 혜은이 씨를 박쥐로 몰기까지 하는 황당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 거수를 통해 자기 편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승리라고 생각했던지 어쨌는지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스프가 먼저다. 나는 내 고집을 꺾을 마음이 없다. 면을 먼저 넣을 수도 있겠지만 영란 언니 고집을 꺾으려고 그랬다. 하면서 서정희 씨가 웃었습니다. 자, 문제는 스프와 면의 순서가 아니죠. 김영란 씨가 넣은 면을 굳이 집게로 집어올려서 라면 봉지 위에 아무렇게나 얹어놓고 그 피스프를 물에 푸는 이 서정희 씨의 과잉 반응이 문제입니다. 그토록 위생과 미의를 중시하던 우아한 모습은 어디 가고 끓던 면을 그 봉지 위에 그냥 덥석 올려버리는 공격성은 대체 뭐란 말입니까? 봉지 위에 뜨거운 면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그것을 집게로 잡은 채 어쩔 줄 몰라하는 김영란 씨의 당황하던 모습이 그대로 방송됐습니다. 더욱이 서정희 씨는 나는 스프 먼저 넣으라고 배웠는데 라고 말을 했어요. 박원숙 씨가 그 말에 넌 누구한테 배웠어? 그 쟤 김영란이 쟤는 강 선생님한테 배운 거야 배운 애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부자 씨한테 배웠다라는 이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원숙 씨가 쟤는 강부자 씨한테 그러니까 강 선생님한테 배운 애야 라고 말을 하는데 거의 스쳐 지나가듯이 서정희 씨가 다른 사람들 소리에 섞여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할머니가 뭘 알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부자 씨를 할머니가 뭘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게 이렇게 소리가 훅 지나가서 잘 몰랐는데 밑에 댓글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걸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많은 시청자들이 서정희 씨가 정말 생각 없이 이렇게 툭툭 말을 폭탄처럼 내뱉는 것에 굉장히 충격들을 받은 것 같았고 사실 저도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이게 스프가 먼저다라고 배운 이 서정희 씨의 머릿속에 대체 스프가 먼저여야 한다는 법칙 말고 다른 가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단 말인가 이게 충격인 거죠. 면과 스프의 순서 여부가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오는 일이 아니라면 양보나 타협이나 배려나 유머로 얼마든지 맛깔스러운 같이 삽시다라고 하는 방송의 컨셉에 맞게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을 텐데 같이 산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 것을 어느 정도 내려놔야만 조화로운 색깔 조화로운 삶의 어떤 형태나 양식을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정희 씨는 그 순간에 라면 스프 먼저 넣는 거 하나를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이거를 고집을 하다가 이제는 시청자들이 나는 서정희가 나오면 이 방송을 안 보겠다라고 엄청난 댓글이 달리는 결국 다 이렇게 생긴 그런 상황이 이제 온 거예요. 사실 김영란 씨도 좀 만만치는 않아요. 김영란 씨 고집하고 이 고집 있는 사람은 고집 있는 사람을 알아본다고 충돌을 할 땐 다 이유가 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김영란 씨는 훨씬 언니고 또 연예계의 선배이기도 하죠. 대선배이기도. 그런데 김영란 씨가 어쨌든 좀 많이 당황을 하긴 했던 모양이에요. 망신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멸감이 느껴지니까 이게 해소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영란 씨가 또 강부자 씨한테 전화를 하는 장면이 또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김영란 씨는 서정희 씨가 면을 도로 건져냈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다만 서정희와 내가 면과 스프 중에 뭘 먼저 넣는지로 시비가 좀 생겼다 하면서 강부자 씨의 의견을 물어요. 그래서 강부자 씨는 면이라고 답을 합니다. 나는 면을 먼저 넣는데 이렇게 답을 해요. 무슨 정답을 제시했다기보다 나는 대체로 그렇게 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또 김영란 씨가 박수를 쳐요. 유치하기는 조금 비슷합니다만 어쨌든 그러면서 서정희 씨에게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서정희 씨는 할머니가 뭘 아냐고 폄하하던 바로 그 강부자 씨에게 선생님 보고 싶어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한 다음에 자기 같은 젊은 세대는 스프가 먼저고 언니들 같은 나이 든 세대는 면이 먼저인 것 같다면서 그 아까 그 스텝 거수 투표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결론처럼 전달을 해요. 그 말은 면을 먼저 넣는 사람은 늙은 사람이고 자기처럼 젊은 세대는 스프를 먼저 넣는 것으로 통한다는 그런 의미죠. 강부자 씨가 피식 웃으면서 그게 나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이렇게 정확히 뼈를 때립니다. 그러자 서정희 씨는 강부자 씨의 이 부드러운 일침에 좀 당황한 마음을 깔깔 웃는 걸로 수습하면서 공감을 바라는 듯 앞자리에 있는 박원숙 씨를 이렇게 터치를 해요. 박원숙 씨도 살짝 돌아보면서 이렇게 웃어줬습니다. 앞서 이 방송 여러 편에서 서정희 씨는 이 방송의 자연스러운 인생살이 컨셉과 맞지 않는 인위적이고 조잡한 설정 인형처럼 행동을 해와 많은 사람들의 혹평을 받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서정희 씨는 자기가 원하는 컨셉으로 일일이 이 어떤 환경과 상황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여전한 습관을 그대로 노출을 했어요. 자신의 취향인 옷을 가져와서 유니폼처럼 출연자들에게 쭉 입히고 인생 샷을 찍을 장소를 찾는다면서 자기가 원하는 장소가 나올 때까지 끌고 다니는 동안 다른 출연자들이 그만 좀 하자 그냥 여기서 찍자 하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목표만 계속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파도가 이렇게 들이치는 작은 해안가 동굴에서 한 사람씩 사진을 찍을 때 서정희 씨의 독사진 촬영이 다 끝나고 이제 혜은이 씨 차례가 되어서 촬영을 시작하는데 촬영하고 있었던 혜은이 씨를 잠시 이렇게 지켜보던 서정희 씨가 느닷없이 갑자기 촬영을 잠깐 멈추라고 이렇게 저지를 시키더니 자기 옷을 김영란 씨에게 이렇게 팽개치듯이 던지고 혜은이 씨 차례에 이렇게 끼어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투샷을 찍겠다는 거죠. 사실 그 장면에서도 서정희 씨가 이렇게 자기 생각이 한 번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탁 일어나서 행동을 할 때는 옆 사람과 다른 어떤 것을 이렇게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때 옷을 거의 김영란 씨한테 이렇게 팽개치듯이 던져가지고 옷이 얼굴에 이렇게 스쳐요. 근데 김영란 씨 표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또 이 혜은이 씨 독사진에 끼어들어서 계속 이렇게 투샷을 찍겠다고 포즈를 막 취하니까 그게 조금 박원숙 씨도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근데 이거는 한 명씩 찍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몇 번 얘기를 하는데 이 서정희 씨가 이렇게 들은 채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또 이 살림살이에 많이 서툰 모습을 보여왔던 혜은이 씨한테는 똥손 이리 와! 이렇게 거침없이 부르는가 하면 김영란 씨한테는 가방을 건너주면서 들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언니 동생 컨셉이지만 부자연스럽고 기본적인 어떤 예의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유별난 말투와 행동이 본인은 굉장히 명랑하고 아주 그 활달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뭔가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그래도 서로 지킬 매너라는 게 있고 아름답게 조화가 돼야 되는데 자꾸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 프로그램이 주었던 잔잔한 감동 뭐 노을이 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강부자 씨가 조용히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옆에서 이렇게 누가 울었던가요? 김영란 씨가 울었던가? 하여튼 이렇게 눈물이 그냥 저절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서로 잔잔히 나누는 그래서 어떤 이 좀 과한 설정이라든가 컨셉이 없었어요. 약간씩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최소한의 틀만 주고 출연자들이 그 어우러지면서 그냥 이렇게 녹여내는 유형의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서정희 씨가 들어오면서 초반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표류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는 겁니다. 사람 하나가 잘못 들어오게 되면서 방향이 뭔가 좀 이상하게 어그러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 힐링을 하고 싶었던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좀 짜증스럽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박원숙, 김영란, 강부자, 해은이 같은 이런 기라성급 대선배들이 이혼과 은둔을 거친 서정희 씨를 안쓰럽다고 오냐오냐 해주니까 서정희 씨가 아무리 이 사람들보단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몇 살 차이도 안 나는 데다가 환갑이 되는 나이입니다. 올해가 59세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분이 나이와 분수를 망각하고 오만불손하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많은 시청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면서 80% 이상 지금 사실은 비난의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서세원이 이해가 된다. 서세원한테 동정심이 생기긴 처음이다. 이런 말도 나와요. 그리고 이대로 가면 서정희 씨한테 너무 마이너스다 이미지가 그러니까 차라리 방송 출연을 좀 멈추는 게 좋겠다는 진심어린 염려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서정희 씨의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면과 스프의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서정희 씨의 소탐대시를 보고 혀를 차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본 사람은 가치의 우열을 구별하는 능력이 생겨요.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입니다.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 뼈는 뭐고 살은 뭐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게 돼요. 서정희 씨는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으려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는 절대 잃을 수 있는 것들의 무더기로부터 자유롭게 떠나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향해서 집중하려는 것입니까? 그분 나이가 이제 60세라고 하니까 이 면을 먼저 넣는 그룹을 향해서 나이 든 세대라고 할 처지가 아닙니다. 삶의 중요한 가치를 구분 못하고 스프와 면에 과몰입해서 자기 고집은 못 보고 남의 고집을 꺾겠다고 아우성을 피는 그 무례한 사고 방식이 꼰대고 늙은 것입니다. 추웅은 겨울바다 앞에 피크닉을 나와서 테이블볼을 깔고 초를 켜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좋지 좋지 이렇게 묻는 서정희 씨를 위해서 나이든 언니들은 입술이 파래진 채 차가운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서정희 씨의 즐거운 공상을 채워주는 들러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서정희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이렇게 열심히 해도 남자들은 살림 잘하는 여자 안 좋아해. 나를 봐. 서정희 씨는 전남편 서세원이 새로 꾸린 가정에서 행복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부탁하고 싶어요. 서세원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를 말입니다. 사랑은 내가 만든 왕국의 소품으로 상대를 활용해 놓고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삽시다의 출연자들을 소품으로 만드는 서정희 씨의 사랑은 서세원까지 동정심으로 재조명받게 하고 있어요. 스프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서정희 씨의 열심히 뜨겁고 끈질길수록 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은 늘어갈 것입니다. 이미 떠난 서세원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지금 자기의 위치에서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순간순간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비우고 내려놓는 삶으로 기도를 대신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죠. 서정희 씨의 이혼 후의 삶이 또 다른 포장이나 위장 같은 것으로 물거품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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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